지난 주말 발생했던 총기 참사, 텍사스주와 오하이오주에서 발생했던 총기 참사로 현재 미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백인 우월주의 하위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 그 우려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증오범죄 전문가인 브라이언 레빈 교수는 한때 미국에서 이슬람 교도들을 공격하게 했던 온라인상의 적대감이 변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살인이 더 많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레빈 교수는 지난해 백인들이 미국 내에서 불안함을 느끼며 공격을 받고 있다고 말한 사람들이 39%에서 44%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올해부터 현재까지 일어난 일련의 총기 참사들의 그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주요 30여개 도시에서 증오범죄가 5년 연속 증가했고 LA지역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곳에서는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대변인과 시민권리 지도자인 돌로레스 후에르타 씨는 모든 민간단체와 공공단체들이 인종차별과 반유대주의, 여성혐오증이나 동성애 혐오 등의 문제를 제거하기 전까지는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레빈 교수는 또한 보통 반이민자나 반 라티오 극단주의자들이 다수인 집단이 생겨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인종들이 미국 내에서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